고소한 볶음 당콩 1kg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이 제품은 고객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두 봉지로 구성되어 있어 양도 푸짐하고 고소한 맛이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.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배송도 빨라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이었다고 해요. 크기도 적당하고 껍질 가는 게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히네요. 전체적으로 맛, 양, 가격, 배송 모두 만족스러워서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신선한 땅콩을 즐기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 제품은 땅콩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. 고소하고 신선한 맛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. 땅콩의 크기도 적당하고 볶음이 정확히 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배송도 빠르고 추가 서비스로 미역자반까지 주셔서 감사했어요. 가격 대비 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재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이에요. 크거나 상태가 안 좋은 땅콩은 거의 없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.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아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. 제가 원래는 다음 자리에 활용해서도 네 팀장에 이имости 놓도록 마법이 qualcosa처럼 됩니다. ilah menstruating 비정등 یں 비정 сначала 검 미국 독립 목울uing 펜 이릉 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